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관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M범방 운영자 대화명 갓갓인 24살 A 씨를 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고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.